유튜브 바이브스쿨, 성경이 보인다. 개인성경연구 10단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적용하기,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7단계까지 살펴봤습니다. 1에서 3단계까지는 관찰, 4에서 7단계까지는 해석, 그리고 오늘은 8에서 10단계, 바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2강에서 살펴봤던 성경이 가지고 있는 4가지의 대전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고 교회로 나타남,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삶. 성경은 이 4가지 범주 안에, 성경의 관점은 4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4가지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적용이라는 것은 바로 이 4가지 틀 안에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10단계에서는 기도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로써 개인성경연구 10단계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단계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해석도 어려워하지만 적용도 상당히 어려워하죠. 적용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적용해도 되나? 또 누군가의 성경, 묵상 나눔을 들으면서도 저 사람, 저 범분을 저렇게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 분별이 나름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적용을 하라는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경을 둘러싸우고 있는 원이죠. 원. 이 성경을 둘러싸우고 있는 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성경은 저자가 있고 독자가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글은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안에 이런 테두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 글을 우리가 읽고 어떤 특징적인 내용들,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찰이고 해석의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원을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문화적인 부분들을 벗겨내고 역사적인 부분들을 벗겨냅니다. 왜 벗겨내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갖다 대도 보편타당한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의를 지켜라라는 절기법과 관련된 본문을 관찰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율법이라는 문화적 배경 안에 기록된 글이죠. 이걸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이 원을 벗겨냅니다. 문화적 배경을 벗겨내고 역사적 배경을 벗겨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를 지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만 남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져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문자적 적용이 됩니다. 안식의를 지켜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변함없는 진실, 보편타당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추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의를 지켜라는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사랑, 그리고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절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 뭐 이런 내용들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발견한 메시지를 영혼불변한 보편타당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추출해 내는 작업이 바로 해석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용의 단계라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갖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바로 또 새로운 원입니다. 이 새로운 원에다가 발견하게 된 보편타당한 진리를 가져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용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그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하실 때 꼭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강에서 말씀드렸던 성경이 가지고 있는 4개의 섹터 자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발견했던 진리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다시 예문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과부의 본문을 통해서 이걸 깨달을 수가 있죠.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지 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질이시니까 역사적인 문화적인 맥락들을 벗겨냈을 때 남게 되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 중심의 적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종교인, 종교 건물, 종교안의 프로그램은 모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과부의 두 랩돈, 결국 그 다음의 이야기, 성전 파괴 이야기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생명이다. 바로 그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의 시련,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생명, 정의, 사랑과 같은 율법의 정신들을 드러내야 한다.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삶, 종교가 주는 직책이나 시스템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이게 이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서기관. 그리고 부자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서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 시스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그런 적용들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본래의 메시지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메시지를 발견했다면 이것을 이렇게 4개의 섹터다가 다시 흩어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4가지의 관점으로 적용하는 8단계, 9단계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더 실천적인 측면으로도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선교 측면에서 하나님의 약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이다. 그래 따라서 오늘 현대에 소외된 약자들을 또한 돌보시기를 원하신다. 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 중심 또 마찬가지고 생명에 대한 생명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교회가 한다면 이미 교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적용, 부족해 적용을 해봤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자, 성도의 고루간삼, 내가 집사목사 장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가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단계는 기도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앞에 내용들을 쭉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목소리로 직접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것이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의 하나님, 그 사랑과 자비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직접 자기 손으로 기도문을 써서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고 마치면 개인성의 연구 10단계 전체 과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